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문희이고, 오늘은 첫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여러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나요? 강의 시간이 너무 짧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계속 돌려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어 공부는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했죠? 복습, 그리고 전에 책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배울 과의 제목은, 우리 함께 나가서 저녁 먹어요. 어때요?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문법 내용부터 먼저 공부해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향보어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단순 방향보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복합 방향보어입니다. 복합 방향보어. 제목만 들으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절대 복잡한 게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복합 방향보어란, 앞에는 샹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샹랄, 샹취. 그때 나왔었죠? 샹샤, 진, 추, 회, 고, 치. 이 동사의 뒤에 라이 혹은 취를 같이 붙여서 두 글자가 복합 방향보어로 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단순 방향보어는 뭐였어요? 동사의 뒤에 그냥 라이 혹은 취를 같이 붙여서 두 글자가 복합 방향보어로 쓰입니다. 동사의 뒤에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복합 방향보어는 몇 글자죠? 네, 두 글자밖에 안 돼요. 한 글자가 늘어났으니까 두 글자로. 정말 쉽죠? 중국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봅시다. 먼저 단순 방향보어는요. 마이, 사다라는 동사의 뒤에 단순하게 나와 가까워지는 거. 라이, 라는 걸 붙여줬어요. 마이, 라이,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합 방향보어로 이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이, 동작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후에, 라이, 돌아오는 걸로 한 글자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마이, 후에, 라이, 하면 사서 돌아오다예요. 엄마가 옷을 한 벌 사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마, 마이, 라이, 이젠, 이, 후. 혹은, 마이, 마이, 후에, 라이, 이젠, 이, 후. 하시면 되겠죠. 네, 복합 방향보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 글자가 추가됐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전소림이, 소림양이 걸어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샤오린, 쪼샤라이 러. 샤오린, 쪼샤라이 러. 하면 되겠죠? 원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따지자면, 샤오린, 샤라이 러. 소림이가 내려왔어요죠. 하지만 거기다가 동작을 추가해주는 거예요. 걸어서 내려온 거죠. 그러면 뛰어서 내려온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뛰다 라는 동사, 파오를 붙이면 되겠죠. 샤오린, 파오샤라이 러. 샤오린, 파오샤라이 러 하면 소림이가 뛰어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복합 방향보어는 단순 방향보어에 한 글자씩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표 나와있는 거 있죠? 거기 나오는 그 복합 방향보어가 전부니까요. 그거 한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단어부터요.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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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하면 함께입니다. 그리고요, 초취, 초취 하면 나가다 라는 동작이죠. 그 다음, 츄, 츄, 네, 츄 하면 먹다죠. 그러면 저녁밥 먹다 어떻게 할까요? 네, 츄, 왕, 산 하시면 됩니다. 이번 과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이요. 찬팅, 찬팅, 예, 찬팅 하면 음식점,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카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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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처 하면 운전하다 라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이요. 껴주, 껴주, 껴주 하면 걸어서 가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쪼, 껴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이요. 찐, 찐, 찐 하면 거리상 가깝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멀다 어떻게 하죠? 네, 윈입니다. 윈, 어떻게 쓰냐면요. 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요. 스, 촌, 스, 촌, 네, 쓰, 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한 지방이에요. 네, 바로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사천이죠. 자, 단어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화, 이수寝 및 자리입니다. 田小姐,今天晚上,我们一起出去吃晚饭怎么样? 好啊,去什么地方? 四川餐厅,七点钟,我开车过去接你. 不用麻烦了,四川餐厅很近,我走过去吧. 네, 어떠신가요? 우리가 배운 내용, 분명히 본문에 나왔죠?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김대우가, 田小姐,今天晚上,我们一起出去吃晚饭怎么样? 네, 이번 과의 제목이네요. 소림양,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나가서 밥을 먹은 게 어때요? 라고 말했네요. 그랬더니 소림양이 뭐라고 대답했나? 한번 같이 보시죠. 好啊,去什么地方? 좋아요. 어떤 곳으로 가면 되죠? 네,地方,地方, 끝이 경성으로 되면地方, 장소, 어느 어느 곳. 그 다음에, 방,地方,地方 하면 정말로 지방을 나타냅니다. 서울을 제외한 곳이 지방이죠. 다음이요. 사천 식당이요. 일곱시에 제가 운전을 해서 당신을 맞으러 가죠. 김대우 씨가 차를 운전해서 가겠다고 했네요. 와,开车过去 라고 했네요. 카이过去 하면 몰고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이요. 부용麻烦了.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천 식당은 가까우니까 제가 걸어서 가도록 하죠. 네, 둘의 대화 잘 들으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 방향보어, 단순 방향보어 다시 한번 정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大家辛苦了. 努力学习. 再见.